사랑은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섀도우, 아이라인을 근데 셔누가 웃긴 게 저희 다 이렇게 긴팔 입고 있는데 혼자 반팔 티셔츠 안 입고 왔어 셔미네이터 역시 셔누의 알통 한번 보여줘 거기서 시작! 야, 팔뚝! 야, 알통! 셔통! 와, 근데 색깔 선택 잘했다 아, 너무 예쁘다 채연 씨, 남자가 메이크업 해 주는 거 처음이죠? 네 어때요, 기분이? 묘해요 묘해요는 두 가지의 의미야 너무 떨려요랑 빨리 빨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 것 같죠? 네 되게 능숙해요 야, 엄청 터프하게 한다 쟤 어, 근데 아까 로운이가 한 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, 신고할 거예요 아, 표절로? 야, 너 한 거 보지도 않았어 헐 아, 잘하네 셔누 형 그죠? 장난 아니지 않아? 위에 셔누가 터프하게 최연이 보고 위에 하하하하 멋있다, 셔누야 나도 저런 남자가 됐으면 좋겠어 채연 씨! 저렇게 박력 있는 남자 어때요? 위에, 밑에 좋아요 어? 좋아요, 네 마른 웃음, 마른 웃음 야, 근데 우리가 우리가 최연 씨가 대답을 하면 왜 다 이쪽 보냐 그러니까 우리 대답 듣고 바로 어? 하하하하 밑에 형 응 잘하고 있어요 셔누가 잘하네 음 음 하하하하 내가 만약에 정채현 씨이면 저거에 심쿵할 것 같아 오히려 셔누한테 맞아 친구를 위하는 마음 음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? 잘 붙였어 근데 그 다음 뭐 해야지? 나 이제 블러셔 립하고 아, 진짜 블러셔 립하고 나와 형? 내가 꽃가루 자, 오랜만에 블러 셔누 갑니다 오, 블러셔 오, 블러셔 야, 셔누가 립도 이제 자연스럽게 휙휙 그리네 채연 씨 자는데 하하하하 좀, 좀 잘래요? 아니, 아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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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우 같은 남자가 부담스럽지 않고 딱 매력있지 아, 이제 좋은 시간 끝났어 하하하하